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이 그지같아가지고 귀신 달라붙기 딱 좋은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미 예전에 죽어버린 친구 그러니까 고작 귀신 따위를 챙긴다고 여친이 나를 열받게 만든 남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남친은 개뿔 너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제 식당에서 죽은 친구의 술잔을 따라놓는 남친과 친구들 방탈하는 거 너무 죄송합니다. 이번 일로 남친이랑 오지게 싸우고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냉전 중인데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 저희는 이제 7개월 맞는 커플이고요. 저는 취업 때문에 아무런 연구도 없는 지방도시 이곳에 내려왔다가 남친을 알게 됐고 이렇게 연인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남친은 여기 사람이고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 중에 저를 만난 건데 그 때문에 남친의 친한 친구들 대부분이 여기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며칠 전에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저녁이죠. 남친이 자기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만난다 했었고 저도 선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 일찍 끝나면 나도 거기 합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남친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저희 커플이 남친의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나이도 동갑이라 말도 편하게 해서 사이가 좋아요. 친구처럼 지내죠. 그렇게 저는 선약을 마무리하고 남친 무리에 합류를 했는데 이게 뭐야? 가서 보니까 빈자리에 수제랑 소주전이 하나 더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 말고 누가 또 오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남친의 친구들이 황급히 수제랑 소주전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다들 뭔가 당황하고 말을 얽어부리는데 이상하잖아요. 너무 쎄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들 나한테 지금 뭐하는 거야? 뭐 숨기는 거 있어? 뭔데?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따졌더니 그 중에 제일 덜 취한 친구가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대략 아래와 같아요. 몇 년 전에 정말 친했던 즉 같은 무리 친구 하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뭐 이 부분은 저도 남친한테 이미 들어서 아는 내용이에요. 옛날에 친구가 죽었다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라 다들 25년 이상 된 불알 친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물론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절대 안 그러지만 자기들끼리 뭔가 술을 마시거나 그럴 때는 이 친구를 생각하고 추모하면서 이렇게 따로 술잔을 따라놓고 같이 술자리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정신이 없이 대화를 하다 깜빡하고 제가 오는 걸 알면서도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혹시 기분 나빴어? 미안해. 이러면서 사과를 하긴 하는데 저는요. 이런 거 아예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범찌는 거예요. 그지 같더라고. 하지만 여기서 괜히 또 기분 나쁘다 한 소리 했다가는 분위기만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죠. 그런 뒤 자리가 끝나고 나중에 남친이 저를 집에 데려다 줄 때 이때 처음으로 살짝 말을 걸어봤습니다. 근데 자기야 솔직히 아까 그거 정말 아니지 않냐? 내가 그걸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죽은 사람 자리를 함부로 따라놓다니 니들 미친 거야? 그러다 귀신 붓거나 안 좋은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 친구가 죽은 지 이제 뭐 몇 달 안 된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친한 사이였다 해도 그렇지 이런 청승 떠는 거 아니야. 보기 나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남친한테 말을 좀 강하게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불쾌해서 그런 거고 재수 없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술자리인데 죽은 사람 잔을 따라놓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사실 제가 미신을 좀 믿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 진짜 재수 없으면 귀신 같은 거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일 뿐이고 또 이 날이 길도 아닌데 도대체 이걸 몇 년이 지난 아니 언제까지 챙겨야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친이 굉장히 차가운 목소리로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귀신이라도 좋으니까 그 친구 얼굴 한 번 봤으면 좋겠다. 말 쉽게 하지 마라. 딱 이렇게 말을 했고 저랑 헤어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저도 화가 나서 안 했어요. 이거 혹시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겨우 죽은 친구 하나 때문에 자기 여친한테 잃어도 되는 거냐고요? 벌써 3일째인데 너무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설마 지금 이거 우리 이대로 헤어지자 이거 아니겠죠? 뭐라고 말 좀 해줘봐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어머 얘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아니 사과를 할 일도 아니지만 일단 사과를 했고 또 너한테 뭐 술 한 잔 따라라 이러는 것도 아닌데 네가 뭐라고 개소리를 해? 네가 뭔데? 네가 뭐 되냐? 2반 장난 아니야? 겨우 칠결 맞는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그게 그리 싫으면 그 모임을 네가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친구들 입장에선 너보다 죽은 그 친구가 훨씬 더 소중하고 그리운 존재라고 아니 네가 뭐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3반 야! 아니 귀신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술잔 따라줬다고 들러붙어 있게 지구 공전이랑 자전 따라가기도 벅차다고?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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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반 남친아 보고 있냐? 인연 이거 하루 빨리 방생해라 비슷한 놈이 주워가게 이왕이면 귀신이 주워가게 5반 아니 뭐 제사를 따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별게 다 불편하구만 너 불편할까 봐 얼른 잔도 치우고 사과도 했다면서요 근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겁니까? 위로하는 말 한마디 못할 망정 참 그 대단한 인상을 가지고 있네 6번 어머 얘 아가리 타는 거 보니까 귀신 씨인 거 맞긴 맞네 끌이 7번 먼저 떠나간 친구가 그리워 술 한잔 따라놓고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 같은데 네가 뭐라고 거기서 지랄이세요? 느그집 제사상 앞에서 나 귀신 타령하라고 8번 진짜 궁금하다 네가 거기서 불쾌할 이유가 도대체 뭐야? 제사상을 차리라고 했냐 아니면 제사를 같이 지내자고 했냐 그리고 친구들 모임에 낀 거 너 아니냐? 뭐가 문제라는 거야? 네가 굴러온 도리잖아 내가 너였다면 아니야 그냥 나도 나도 인사는 나눠야지 이렇게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두개 했을 거라고 이 여자 참 신박하게 미쳤다 9번 야 평소 죽은 친구한테 술 따라준 보람이 있구만 인성 개그지 같은 걸 이렇게 글러주다니 10번 냉전은 무슨 냉전 개불 이미 끝났구만 착각 오지니 너 끝났어 추가 어제 글 써놓은 거 읽고 있다가 아까 퇴근하고 이제 댓글들 하나하나 읽어봤는데요 대부분 제 글을 보고 너무나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놓으셨네요 제 글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거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말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어이가 없는 거 아니 저는 존댓말로 글을 썼는데 오해 하나같이 반말로 하죠? 나 너무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악플다는 것들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조언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재수 없는 거 맞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분 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다들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지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들 그러세요? 저도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보다 그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해서 밥 먹을 때 저런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기일은 챙기겠죠 결론은 남친과 친구들의 행동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됐고 반말로 악플을 다는 너희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보이지 않는 웹상이라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하는 거 아니라고요 벌받아요 댓글 1번 보이지 않는 웹상이라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했나요? 그럼 너는 뭐예요? 너는 얼굴이 보이는 오프라인에서 남친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벌써 잊은 겁니까? 역시 개빤 인성은 어쩔 수가 없나 보네 내로남불이 기본 탑재야 깔깔깔깔깔 2번 추각을 보고 씁니다 네가 남자친구를 이해 못하듯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이런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죽은 친구가 너무나 그리워 같이 있다 생각하고 싶어 술 한잔 따로 넣는 건 그 누구한테도 피해를 안 주는 행동입니다 그 술 한잔으로 그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며 또 옛날 좋았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죠 여친 따위가 이해를 하니 어쩌니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요 죽은 친구가 왜 해꼬질을 하겠어요 친구들이 저렇게 그리워하는 걸 보니까 그 망자의 인품 너무나 훌륭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누구랑은 다르게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나요? 3번 너 혹시 뭐 주인공병 같은 거 걸렸냐? 남친부리에서 네가 등장하고 갈 때마다 오 쓴이 왔어? 이러면서 우쭈쭈 해주다 이번엔 주인공이 되지 못해가지고 심수리 났다 이거 아니야 어? 추각을 보니까 딱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뭐 아니라고 하지 마라 근데 일은 어쩌냐? 너 완전히 끝난 것 같아 정 오지게 틀렸을 텐데 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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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정말 끝까지 거지 같은 인성만 보이고 앉았네 아니 네가 미신을 믿는 건 정상적인 일이고 죽은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런 건 비정상 부정타는 행동이다 이거야 지금? 아니 진짜 뭐 이딴 게 다 있냐? 네가 무당이야 뭐야 남친이 너한테 소금 좀 뿌려야겠다 재수 오지게 없으니까 남친이 허찍거리에서 귀신 들러붙긴 했네 바로 너말이야 너라는 귀신 5번 야 있으니 이 악물고 모든 댓글에 반대 누르는 거 진짜 개 오진다 귀신 같아요 그러니까 6번 야 추각을 보니까 진짜 답도 없는 여자네 고인인 친구가 왜 이렇게 발악을 했는지 이제 알겠다 자긴 이미 죽고 없지만 내 소중한 친구는 꼭 살리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7번 아니 평소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죽은 사람한테 원하는 건 안 무서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 그렇죠 이거는 지가 뭐라 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친구 네가 술 한잔 따라봐 이런 식으로 뭔가 강요를 한다든지 같이 추모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걸 요구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 싫으면 지가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감히 그거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고 그래도 나와 있잖아요 죽은 귀신 따위 때문에 감히 여친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집이 모른다 그런 거죠 아마 이 남친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아마 여기서 끝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